네, 저번 시간에는 DOM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DOM을 처리한 일반적인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DOM의 객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예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제는 아주 간단한 DOM 프로그래밍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보고 이번 수업을 듣는 게 DOM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선 DOM 객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첫 번째로는 DOM 다큐멘트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이 다큐멘트라는 객체는 이 문서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DOM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있죠. 자, 우리 구글 크롬 개발자 도구로 어떤 엘리먼트들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LI 엘리먼트, A 엘리먼트, 그리고 HRF라는 속성 그리고 여기 있는 문서를 제어하기 위한 API라고 하는 텍스트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떤 객체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객체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 있는 다큐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DOM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엘리먼트들, 구성요소들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DOM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이 DOM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벤트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건데 그 이벤트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이벤트 객체가 DOM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DOM 앵커, DOM 에어리어, DOM 베이스, DOM 바디 이렇게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도 다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객체들은 DOM 엘리먼트라고 하는 객체를 상속하고 있는 객체들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웹페이지에 있는 엘리먼트는 이 DOM 엘리먼트라고 하는 객체를, 객체인데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객체들마다, 즉 각각의 엘리먼트들마다 이 할 수 있는 작업이나 이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를테면 여기 있는 DOM 앵커는 A 태그 있잖아요. 링크를 만들어주는, 바로 그 A 태그를 객체화시킨 것인데 A 태그 같은 경우는 이걸 클릭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W3C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DOM에 대한 여러 가지 API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앵커 오브젝트는 HREF, 이게 뭐죠? 그 링크의 URL을 나타내는 것이죠. HREF라는 속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폼에서 사용되는 버튼 같은 경우는 HREF라는 속성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버튼 같은 경우는 그런 속성이 없고 대신에 value라는 속성이나 또는 name 또는 type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 얘기는 각각의 태그, 각각의 엘리먼트들마다 엘리먼트로서 동일한 속성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속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객체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즉 각각의 엘리먼트는 또 모두가 모든 엘리먼트 여기 있는 div 엘리먼트건 아니면 form 엘리먼트건 스크립트건 이 DOM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속성이나 메소드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 모든 엘리먼트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타입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성이나 허용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엘리먼트별로 차별화되는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앵커는 href를 쓰고 싶고 버튼은 value를 쓰고 싶다면 이 각각의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이 객체들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한 게 대단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jsp들에서 좀 빠르게 엘리먼트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풋타입 텍스트 그리고 value는 이고인 제 닉네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href.http.open.tutorials.org 그리고 생활코딩 이게 한글이 잘 지원이 안 돼서 아주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run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엘리먼트가 생성이 되죠. 하나는 텍스트필드고 또 하나는 링크겠죠. 그럼 여기 있는 텍스트필드를 제가 요소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제가 요렇게 요 엘리먼트를 찝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properties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보면 요기 있는 input이라고 하는 요 태그 요 엘리먼트는 이 엘리먼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웹브라우저가 요것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줬는데요. 요 input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객체가 이렇다는 겁니다. 즉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최상위 객체로 만들었고 그 밑에 오브젝트 객체에다가 node라고 하는 형태의 이 객체 기능을 부과했고 엘리먼트를 부과하고 요런 것들을 이렇게 부과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엘리먼트를 클릭해보면 요기에 있는 요 input이라고 하는 요 엘리먼트 있잖아요. 이 엘리먼트를 제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엘리먼트의 어떤 속성이나 요 value라고 하는 속성이나 요 type의 텍스트라는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요기 보시면 set attribute라고 하는 요 메소드가 있죠. 이 메소드는 이 html 상에 있는 모든 이 태그들, 엘리먼트들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값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엘리먼트는 set attribut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객체이고요. 모든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는 바로 이 엘리먼트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이제부터 성격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input이라고 하는 태그에는 value 값이 올 수 있지만 href는 올 수 없고요. a 태그에는 href는 올 수 있지만 value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태그별로 그 태그에 적합한 그 태그 스페시픽한 객체들을 또 만들어주는데 바로 그 객체가 input 태그인 경우에는 html input element인 거고요. a 태그인 경우에는 html anchor element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딱 클릭해보면 a 태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href, 즉 url을 의미하는 href라는 속성이 있고요. input 태그는 html input element를 클릭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value, 이고인이라고 적혀있죠. value에 해당되는 속성이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엘리먼트는 그 엘리먼트에 적합한 객체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객체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그 엘리먼트를 동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객체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 input 태그는 html input element라는 객체를 갖게 되는데 이 html input element라는 객체는 html element라는 객체를 상속받고 element라는 객체를 상속받고 node라는 객체를 상속받고 object라고 하는 객체를 상속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객체 지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상속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html input element의 부모는 html element예요. 그리고 html element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아니면 property나 속성이나 메소드나 뭐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을 html input element가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html input element에서 더 필요한 것들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html element의 부모는 element가 되는 것이고 element의 부모는 node고 node의 부모는 objec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이 제일 밑에 있는 제일 말단에 있는 후선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DOM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제가 링크 걸어놓은 이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가보시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큐멘트라는 객체를 제어하고 싶다면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큐멘트 객체가 어떤 것인지 뭐 죄송스럽게 영어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각 다큐멘트 오브젝트의 속성과 또 메소드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름들을 쭉 보면서 다큐멘트 객체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밑도 끝도 없이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바로 DOM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각각의 객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시작해야지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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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